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괜찮으면 애인 있고 잘 나가면 이제 유부남이고 완벽하면 게이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. 설레고 싶더라고요. 뭔가 다른 남자들을 보면서 설레고 싶은 거예요. 나 때문에 오는 건가? 나 보고 싶어서. 조딘 형이 굉장히 호감이 오늘 얘기해서 재밌었어요. 좀 내역 있게 좀 밀당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방에 있다 보니까 첫날부터 마음을 느끼고 있는 시간을 너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